세종대왕 우리나라에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 임금하면 주저없이 세종대왕을 외컬어서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런데 시각에 따라서 약간 좀 틀려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도자들이 정말 세종대왕을 보고 어떻게 거울 삼아서 해야 될지 꼭 갈증해서 풀어주십시오. 세종대왕이죠. 왕. 임금 아니죠. 임금하고 왕은 틀립니다.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질이 한참 낮은 겁니다. 임금은 어버이고 나라의 어버이고 왕은 왕초예요. 이 나라가 내꺼라 하는 거고 이거는 힘의 논리죠. 왕은 힘의 논리 고 임금은 덕치고 어 여기 틀립니다. 그래서 존경 받는 게 임금이지 왕은 존경 받지 못해요. 음 그래서 지금 대통령제는 머섬이고 머섬 뭐 여기 질이 한참 하향돼 갖고 있는 거죠. 어 이런 것인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사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.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지 월급제 일꾼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. 어 내가 백성을 사랑해야 되고 국민들 어 지금은 국민이라 그러죠. 국민들을 사랑해야 되고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. 어 요기 요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.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.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래 우리 이제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전부 다 지금 나라를 운용해야 될 사람들이에요. 어 이 사람들이 생각은 한결같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들이 됩니다. 나를 불태우는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게 돼 있지. 내가 살기 위해서 백성을 볼모로 잡는 자는 항상 천대밖에 돼가 있고 철퇴를 맞게 돼가 있어요 앞으로. 요기 미래 사회입니다. 홍익 세상에는 홍익 이념을 갖지 않는 자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사회에요. 희한하게 이렇게 바뀝니다. 어 인자부터 정리를 해 더 갈 테니까 바뀐다라는 얘기죠. 홍익 이념. 응 인자 지도자들은 전부 다 홍익 이념을 다르게 알고 내가 홍익 이념을 갖는 사람들이 돼야지 지도자가 돼요. 내 인생을 불태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. 그러면 내 이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고 인류의 지도자가 되려면 인류를 이롭게 하는 그런 이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. 그렇게 하면 내가 인류를 위하고 있으면 인류는 내 나라에요. 내가 국가를 사랑하면 너는 국가의 주인입니다. 어 내가 국민들을 사랑하면 나는 국민의 어버이가 되는 거예요. 그럴 때 너한테 그는 힘을 하늘에서 내려 줄 것이고 어 요거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안해도 돼. 내가 뭐 이래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선포하는 거는 하늘의 법칙을 정확하게 아래켜 주는 것이지 이걸 하라 안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. 어 우리는 스스로 이념을 잡고 그 길로 가고자 하지 않으면 하라 그래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.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하나만 알아두면 돼. 내가 삶이 앞으로 진량이 좋게 살 것이냐 어렵게 살고 싶으냐 어 어떻게 살고 싶어요 진량이 좋은 삶을 살고 싶죠.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진량이 높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진량을 높이 좋은 삶을 살게끔 전부 다 이끌어줍니다. 어 요기 자연의 근본이에요. 어 법칙이고 어 그러면 내가 국민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면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. 어 그 일을 하는 데에 너한테는 지혜가 나오게 돼가 있습니다. 어 그럼 국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느냐 국민들은 너가 일을 할 거를 찾아줘야 되고 우리가 지금 돈 벌려고 살게끔 이끌면 안 되고 내가 할 일을 찾게끔 만들어줘야 돼요. 국민들을 이끌고 나갈 때는 할 일이 무엇인가 요걸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어 그러면 돈은 안 벌어도 됩니까 돈은 네가 벌려고 안 해도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는 실력이 나오고 그건 네가 쓸 거는 얼마든지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. 어 근데 돈에 욕심을 내면 너는 너 실력이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일을 찾는 사람은 일이 보이고 일이. 남이 안 시켜도 일이 보여요. 돈을 찾는 사람은 일이 안 보여. 돈이 될 만한 게 보이지. 응? 요거는 질량이 낮은 사람이 밖에 안 되는 거죠. 어 요런 거니까 우리 정치인이 됐던 나라의 일꾼들은 홍의 이념을 가져야 돼요. 이제 홍의 이념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 가지고 이때까지 아는 그러한 기본적인 얇은 거 말고 깊이를 알아야 된다. 응? 이제 홍의 이념을 바르게 알고 우리는 홍의 인간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. 어 그렇게 잔재주를 부리는 건 홍의 인간이 아니에요. 대로로 가야 되는 대로. 대로의 법칙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. 잔재주 소로를 타는 게 아니고 대로를 가는 겁니다. 이게 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. 개인으로 살아가야지 소인배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. 응?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봐도 어 다 살아봐도 몇십 년입니다. 아 우리 이 인생을 바르게 불태워서 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사는 이러한 정신을 갖고 살면 너는 아주 신성같이 사는 길이 지금부터 열릴 것이고 나의 욕심으로 살고 내 밖에 모르고 살면은 이거는 아주 이게 그 이 졸보 같은 어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. 어 그니까 이 사회가 이만큼 힘을 가졌다면 인자는 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. 어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가 고렇게 생각을 할 때 얼마 안가서 이 나라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. 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하는 거예요. 하는 거니까 전부 다 이제 홍익 이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이념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된다. 홍익 이념을 바르게 이제 정립을 하기 시작을 하면 세상에는 이만한 이념이 절대 나오지 않고 어 이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깰 수 없습니다. 이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이념 이에요. 어 그 길을 위해서 이 나라가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렇게 이끌어주고 다 할 거니까 어 이제 그렇게 가야 됩니다. 그 한 가지 외통수예요 이거는. 요런 이해를 하면 됩니다.